하나, 둘, 셋! 어이, 너미니야! 안녕하세요! 좋아했습니다! 방금 따끈따끈한 저의 신곡이죠? 미니 10집 타이틀복 알코올프리가 공개되었습니다! 타이틀복 공개와 동시에 틱톡에서 댄스 챌린지도 오픈되었죠? 맞아요! 바로 바로 해시태그 알코올프리 댄스 챌린지! 예이! 그러면 저희 서비 부분 안무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 시작! 나는 알코올프리 근데 취해 네! 네! 여기까지! 풀버전은 저희 틱톡 트와이스 챌린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멋있고 개성있는 꿀렁꿀렁 모먼트를 볼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참여자분들 중 다섯 분을 선정해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해시태그 알코올프리 댄스 챌린지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트와이스의 새로운 달틀곡 알코올프리에도 많은 단순히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이너 밀리암 프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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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